미디어유스 이정화 기자, 이상가족 생존자들과 함께 이상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 엘티 고향생각 지트의 연일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1일 한강공원 문화예술시설인 사각사각플레이스에서 처음 공개된 작품은 공개와 동시 낯설었던 이상가족 생존자라는 표현. 그 표현의 의미와 무게가 정말 잘 담긴 작품. 작품을 통해 이상가족 생존자분들께서 이제 모두 고령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심장이 멎는 듯 아팠다. 참 진실하게 이상가족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낸 작품. 이렇게 잔잔한 필름이 이렇게 강렬할 수가. 진실하고 깊어서 보고 나면 한 동안 멍하니 그분들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 필름이 참 예쁘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너무 먹먹했다. 왜 이 이야기를 모르고 살았는지 너무 아팠다. 차분하고 진실한 필름은 정말 또렷하고 명확하게 그 감정들을 전했다. 짧으나 보고 나서 이 작품이 남기는 여운은 굉장히 길다. 등의 작품성과 의의를 인정받는 많은 호평을 받았다. 작품 lt 고향 생각 짙은 이상가족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이상가족 생존자들이 평생 고향을 그리워함을 거름이라는 소재에 담아 표현한 작품이다. 작년 2022 대한민국 청년 평화 플러스 오플랩 프로젝트에서 이상가족 생존자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lt 나타난 가족 gt 프로젝트로 우승을 거머쥔 90년대생 청년예술가 단체라홍디어 레언디어가 제작을 맡았고 lt 나타난 가족 gt 프로젝트에서 스토리텔러 역할을 맡아 진실하고 깊이 있는 표현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시내배우 염창민이 다시 한번 함께했다. 현재 작품 lt 고향 생각 짙은 여러 이상가족 평화통일 관련 행사에서 개막 영상으로 상영되고 있으며 이상가족 관련 교육 영상으로도 활용 중이다. 작품의 제작사인 라온디어 레언디어는 올해 주요 창작 활동으로 이상가족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으로 작품 lt 고향 생각 gt 이후 이상가족 아들이 아버지께 쓴 보내지 못한 편지를 담은 작품 lt 아버지께 gt 평생 오지 않는 열차를 기다린 이상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lt 북쪽행 열차 gt 부인이 좋아했던 꽃을 평생 기르며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린 이상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lt 피어나는 그리움 gt 등의 이상가족 생존자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작품들이 제작 발표를 진행했으며 해당 작품들이 제작 발표에 행사 모두 큰 관심 속 진행되었다. 해당 행사 진행간 현장에서는 작품을 향한 많은 후원과 협업 제의들이 오갔으며 그러한 제의 속 앞으로 라온디어 레언디어 의 작품 창작 활동에 대한민국 시도 지사협의회 한강사업본부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 및 기업이 꾸준히 함께할 예정이다. 라온디어 레언디어와 이상가족 생존자들이 함께 제작할 작품들을 향한 큰 이목이 지속해서 모이고 있다. 침탈 Pizza 갈 Griffin 면ект 10장 13